아내가 둘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영을 같이 다니던 회원과 누지 맞은 남편 최 씨. 결국 이혼을 당하면서 아이들도 집도 다 아내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재결합하게 된 두 사람. 그런데 이번엔 이 가죽을 뒤흔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한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양 변호사님 시작해보죠. 일단 이 사연자분은 남편이고요. 동갑내기 아내랑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참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가 큰애가 유치원 다니고 둘째가 100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연자분이 그때부터 체력을 좀 키우겠다고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둘째가 100일쯤 지냈으니까 집에서 육아하느라 굉장히 찌들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수영장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하는 다른 여성분한테 마음을 뺏긴 겁니다. 잘못한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깊은 관계력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본인 말로는 가볍게 맥주도 한 잔 하고 밥도 먹고 이런 정도 사이가 이르는데 그 와중에 또 아내가 왜 밥 먹고 왔냐고 물어보면 거짓말도 하고 스스로 부끄럽긴 했답니다. 부끄러울 짓을 왜 했어.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때는 정말 와, 아내 여자로서 너무 힘들 때죠. 정말 첫째 아이도 어린데 그 아이는 이제 유치원 가니까 다루다 주고 데리고 오고 둘째가 깐난 애기예요. 100일이면 정말 깐난 애기. 너무너무 엄마가 손 많이 가고 정말 엄마 긴장하고 애한테만 몰두해 있잖아요. 당연히 애는 엄마, 엄마는 찌들어 있을 수밖에 없죠. 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말 좀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좀 아무리 바쁘긴 했어도 여자의 직검으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좀 변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아이 친구의 엄마가 하루는 있잖아, 이 집 남편 동네 치킨집에서 어떤 여자랑 술 마시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꼬치꼬치 캐물었고 결국에는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 할 말 없죠 뭐. 최 씨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혼하면서 아내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다 줬고요. 양육비도 원하는 대로 주고 살던 집도 아내에게 주고 위자료도 주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최 씨는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꼭 보러 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최대한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특히 첫째 아들이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아빠와 함께 낚시 가고 캠핑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둘이서 갈 때도 있었지만 아내가 둘째를 데리고 같이 올 때도 있어서 넷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네 조금 좋아졌어요. 워낙 가정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신감이 컸는데 또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아이들하고 잘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둘은 일단 살림을 합치는 걸로 해서 1년 정도 지내다가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다시 살림을 합쳤어요? 네 그때는 정식적으로 재결합하게 됩니다. 재결합한 먼 길을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정말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남편은 재결합 이후에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혼 후에 재결합을 했으면 별별 상담소에서 그래서 잘 살았으면 다루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뭔가 재결합을 한다 그러면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굳이 헤어졌는데 왜 합치냐 이런 얘금도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혼 관계로 좀 지내보다가 이제 아내 마음이 완전 누그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아빠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실수는 덮어주고 정말 잘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서 아내가 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타지역 발령을 잘 이기면 승진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남편이 좀 적극 밀어주면서 그럼 우리 주말 부부를 하자. 당신이 주말에 집에 오는 걸로 하고 지방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 이제 이제 완전히 아내를 밀어준 거죠. 맨날 영상통화 아이들하고 하고 주말이면 집으로 뛰어오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연락이 좀 뜸해지고 올라오는 횟수도 줄었지만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그곳에서 이혼한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서 살림까지 합쳤다고 합니다. 아내가 바람난 그 직장 상사는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와 마음이 잘 맞았고 또 서로 잘 통해서 위로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깊어진 관계는 살림을 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최 씨는 아내의 폭탄 선언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제발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당신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서로를 바람을 피웠으니까 그냥 퉁치자면서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때 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것처럼 나도 다 해줄게라면서 애들 원하면 데려가라. 집도 가져가고 양육비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퉁친다는 표현을 이런 뜻을 하면 어떡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도 과거에 잘못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말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게 알았었나 봐요. 지금 아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내가 잘못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두 번을 이혼한다는 게 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절대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이 아내가 나 알아봤는데 유책 배우자로도 이혼할 수 있다더라.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도 뭐 알아볼 거 다 알아봤다라고 나서고 있어서 지금 이제 남편도 혼란스러운 입장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과거에 먼저 잘못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심경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바람피운 바람피운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 요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도 받아주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요. 자 문제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인이 이전에 좀 부정의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혼을 하고 또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아마 그 전 단계가 이제 내가 유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새롭게 지금 혼인신고하고 재결합한 이상 이때부터 좀 기산이 된다고 보면 지금은 아내만의 유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했을 때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최근에는 이제 유책주의이긴 하지만 파탄성도 많이 봅니다. 만약에 파탄이 됐고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법대로 끝까지 버티면 남편 쪽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이 길어지고 소송전이 길어지다 보면 현실적으로 파탄 배우자들이 갈라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계속해서 지금 다른 남성과 머무고 있는 상황이 오래되면 마음을 젊는 경우들이 현실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대법원은 아직까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교수님 아이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부가 다시 뭐 화해를 해서 아내가 반성하고 돌아온다. 그래도 사실은 좀 불안불안한 너무 서로 상처를 크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혼한다 그래도 너무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걱정이고요. 두 분의 이혼은 사실은 이제 뭐 누가 유책 배우자라고 지금 또 측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뭐 헤어지든 합치든 간에 아이들의 정말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